강릉 감자옹심이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유명한 감자옹심이 식당 어린 시절 우리집 같은 분위기 장롱과 거울 그리고 식당 내부가 모던합니다. 감자옹심이란 감자전에 육수를 타고 달걀, 부추, 쪽파, 대파 등을 넣어 요리한 것으로 강릉 지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이더군요. 강릉 감자옹심은 신선한 감자와 야채를 사용하여 매일 새로운 감자옹심이를 만들어 지역에서 인기 맛집이더군요. 또한 강릉 감자옹심이 이곳에서는 두 종류의 옹심이와 감자송편도 제공하고 있어서 방문객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쭈구리 주전자에 담겨있는 노란 동동주 최고입니다. 자기야 한잔해요. 술이 들어간다. 술술술 강릉 감자옹심이는 종합시장에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각종 먹거리들도 많지만 이 집이 최고입니다. 강릉 여행시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ick up ick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